자 위로 도전합니다 그렇지 뒤에 있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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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에 아니야 뒤에 있어 어떡해 제이제이 튜브 여러분 안녕 저희 집에 새로운 햄스터가 왔는데요 그 햄스터들의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파가 지금 미리 나무를 좀 잘라 놨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스크림 막대기 있죠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가지고 햄스터 놀이터를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 부분을 만들 건데요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햄스터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두꺼운 거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뚫려 있는 곳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제 좀 눌러주면은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좀 달라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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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무줄로 넣어서 고정을 해줄게요 어? 아악 다시 하면 돼 자 그리고 여기 2층에는 우리 지붕을 한번 이쁘게 만들어보자 자 이렇게 낙대기를 구체 지효는 이렇게 내려오는 지붕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집이 2채가 완성됐어요 예쁘다 그렇지?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1층에다 2층을 한번 붙여봐요 이게 구멍이 있어서 2층으로 올라올 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맛있어 햄스터 놀이터가 아니라 집 같다 여기 집에 있어 자 저희가 만든 집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 뒤편은 이렇게 뚫어놨어요 왜냐면은 이 부분을 햄스터 케이지 앞에가 아크릴이어서 아크릴이어서 투명하게 다 보이거든요 이쪽을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햄스터가 이쪽에 노는 모습을 밖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털어놨거든요 이것을 이 집안에 넣기 전에 오늘 안그래도 햄스터들 집을 톱박을 갈아주고 청소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햄스터 놀이터를 어항에다가 잠깐 두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햄스터들이 잘 노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여기다 햄스터들을 한번 옮겨볼게요 자 첫 번째 친구는 베이지예요 하얀색 하얀색 몸에 띠가 있는 베이지 골든 햄스터거든요 귀엽다 그렇지? 귀엽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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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놀이 햄돌이가 놀이터에 들어갈까요? 햄돌이 보고 들어가라고 제빠가 여기다가 해바라기씨 세 개를 놨어요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그리고 2층 밖에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놨거든요 햄돌이가 들어가나 한번 기다려봐요 그럼 해바라기씨 뭐 해바라기씨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해바라기씨가 있으니까 들어간건가 나무에 관계 해바라기씨 첫 번째 거 잡았습니다 두 번째 거 잡으니깐 그렇지 2층으로 아! 2층에 있었는데 해바라기씨 이거 귀여워 자, 2층으로 들어갈까요? 올라갈까요? 나가면 안 돼. 올라가야 돼.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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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어, 나가네요. 네. 좋은 거 아니야? 그렇지. 응? 새로운 곳이야? 응? 호기심이 많은가 봐요. 그러게, 호기심이 많은가 보다. 몸이 간지러운가 봐. 아주 간지러워요. 다리, 코, 좋아.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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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. 위에서 간지러워요. 왜 냄새가 나나, 안 나나? 봐서 이렇게 찾고 있는 거 아닌가, 귀를? 너도 햄프트 했으면 죽겠어. 자, 위로 도전합니다. 그렇지. 뒤에 있어, 뒤에. 뒤에, 뒤에, 뒤에. 어, 뒤에 안 와. 뒤에 있어. 어떡해. 겨우 길이 하나 쳐줬었는데. 그래, 안타까운게. 뒤에 있었는데, 냄새는 나는데, 그쪽이 아니야. 구멍으로 가야지, 구멍으로. 그렇지, 뒤에, 뒤에. 올라간다. 이야, 올라갔다. 거기 있어. 자, 두 번째. 두 번째. 시에서 찾았어요. 바로 나가면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 보면. 아, 그거 물면 안 돼요. 오, 다 온다. 우와, 세 번째. 다 좋다. 세 번째까지 모두 다 클리어했어요. 잘했어. 삼촌. 핸돌이 최고. 핸돌이 최고. 어떻게 내려올까, 보자. 구멍으로 다시 내려올까, 계단을 타고 내려올까, 옥상으로 올라가나? 옥상? 과연, 핸돌이는 어떻게 할까? 다시 들어가냐? 내려갈 수 있을까? 속 빠지면. 높이가 좀 있어서, 그지? 머리 코옹하면 어떡하지? 그래, 핸돌이는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, 2층에서. 자, 탈출해야지, 핸돌아. 핸돌아, 차이처리. 아, 맛있다. 계단으로 가면 좋을 텐데. 그렇지? 그래, 나와. 그래, 계단으로 내려가. 나 왔을 때. 내, 여기 가. 사이로 가는 거 아니야? Ch tarde youru. hearing. 같아. 알storm. 그다음. 잘 Meat 2. 아力 돈을 주고 아리 안 해. 자 다시 한번 도전! 내려가봐! 파랑이 너무 귀여워 손바닥봐봐요 파랑이 손바닥 또 너무 귀엽죠? 아 귀여워 다리 빠졌어 바람 잡았네 아이고 진짜? 그렇지 내려와 내려와야지 탈출을 못하고 있어요 자 두번째 친구는 세이블 약간 회색빛이 나는 친구인데 눈이 안경처럼 되어 있는게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이 친구는 계단으로 올라가나? 아 너무 귀여워 여기 회색빛이 있는데 어디로 갔어? 여기 있지 여기 흰 바람이 있는데 어디로 갔어? 여기지 들어와! 맛있는 게 있어 들어왔다! 잘했어! 1단계 통과! 자, 바로 2단계 도전! 그렇지! 나가지마 나무 아무거나 모르는 거 아니야? 위에서 구멍으로 냄새가 나는 거지? 길을 못 참고 있어 뒤에 있어! 뒤에! 뒤에! 뒤에? 뒤에? 그 뒤에 있어? 뒤에! 뒤에 있어! 뒤에! 뒤에! 올라간다! 응! 참! 응! 응! 그렇다! 힘든가? 잘 올라갈텐데 아까 친구보다 이 친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평소에 첫바퀴도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요 자, 과연 2층에 올라갈 수 있을까? 예! 준비되어 있어! 자, 과연 나갈거지 나갔네요 안타깝게 자, 다시 2층 보여! 안경 쓴 것 같죠? 눈이? 네 선글라스 낀 것 같아요 선글라스! 자, 다시 2층! 2층에 해바르기시 있는데 그냥 나가네 아, 안타깝게 햄토리는 실패하는 걸로 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햄토리 아쉽게 실패해 야채 양상태